무슨 얘기에요? 일단 지효영이 볼별압이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이었고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또 정확하게 던지려고 했던 게 좋은 투어가 됐던 것 같아요 송시영껏 팀이 점수 다 줘도 되니까 편안하게 던지려고 그래서 더 편하게 던졌던 것 같아요 요키 선수가 밥 사준다 해서 고맙다고 스테이크 사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부모로서 부모가 됐잖아요 그럼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건 있는데 이름 바꾼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 마운드 올라갔을 때는 좀 집중하고 진지하게 하는 편이라서 막 웃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웃으면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 웃고 그냥 평정심 유지하는 정도? 이 줄넘기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거 자른 혹시 본 적 없으세요? 본 적 없어요 이 자른 거는 다 무표정이면서 줄넘기 할 때 부끄럽던가 짝밥 맞을 때 아파하고 아 그때 이거 줄이 이렇게 있었어요 긴 줄이 그래서 뭐 한 명씩 넘다 보니까 다 같이 넘게 됐어요 이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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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